지금 호불호 없이 많은 분들이 모던 그레이를 선택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또 플라워 그레이가 패턴이 좀 다르다 보니까 자세히 보기 원하시는 분들 제가 잠깐 짚어 드릴게요. 진짜 너무 아프죠? 이거 진짜 외국 친구 같지 않아요? 제가 이 상품을 플라워 그레이를 슈퍼킹 권장해드리는 이유는 사이즈가 에어룸은 210에 240이 나와요. 기존에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사이즈에서 한 10cm씩 훨씬 더 높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수묵화의 느낌으로 이거는 연령 상관없이 무조건 수묵화의 느낌? 원단이 주는 고급스러움. 원단 자체가 플란벨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밀도로 시그니처 라인은 그 중량감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다차맞차 보들보들 어느 분이 그랬죠? 벨벳 같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포근한 기모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들 샤워해놓고 여기서 그냥 맨살 부비면서 뒹굴고요. 전체적인 수묵화 느낌에 저는 이거 꼭 보여드리려고. 테두리 보세요. 이 핸드셔링이 고객님 쉽지 않은 게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핸드셔링을 잡아주면서 위쪽으로 빼내서 이거를 또 한 번 이중겹으로 또 뽑아내요. 이걸 하기 위해서 4, 5번의 공정이 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런 만큼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럭스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품격이 달라지죠. 진짜 무슨 혼수 친구 같지 않아요? 심지어는 또 한 면에는 헤링본 스타일의 이런 텍스처 타일의 무늬로 싹 들어가면서 모던한 느낌. 플라워 그레이 패턴 감각 맞게 점핑 퀼팅도 플라워 패턴으로 아기자기. 이런 상품을 여러분 지금 슈퍼 싱글 5만 3천 원대로 놀라운 건 지금 이 프리미엄 시그니처 라인 저희 지금 주문 난리 났고요. 토퍼예요. 패드가 아니라 이 두툼한 토퍼를 프리미엄 플란넬 원단으로. 이렇게 최대 7cm 정도 이 두께감 때문에 바닥에서 전기매트 온수매트 돌친데 흙친데 저는 13개월 우리 아들하고 바닥 생활하면서 토퍼는 필수. 그럴 거면 1등 토퍼 하세요. 파이핑 처리 다 하고 벽 세우고 아래쪽으로 미끄럼 방지 처리 꼼꼼하게 다 하고 밴딩 처리까지 다 한 1등 토퍼를 하시면 후회가 없으시고요. 정말 이것만 단독으로 따로 잘 쓰실 거예요. 주문 엄청납니다. 저희 안 끝났는데. 매트리스 커버 남았는데. 매트리스 커버까지도 저희 추첨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님들 다 챙겨드려요. 토퍼하고 이불 뒷면하고 디자인 싹 맞춰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게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해서 한 40cm 이상의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냥 거뜬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 맞춰서 얼마나 새 침대 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희 베개 커버 보여드리고 이어지는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패턴 스무카 패턴 다 맞춰서 그야말로 수입 침장의 느낌 그대로 살려내지 않았나요? 또 하나의 패턴 맞춰서 앞뒤 없이 구분 없이 원하시는 느낌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모든 걸 담아드리는 배딩 케이스까지 다 해서 추석 전에 배송 가능한 그 마지막 생방송을 여러분 보시는데 선물하셔도 좋고 나를 위한 선물로도 너무 좋죠. 이제는 입을 바꾸셔야 됩니다. 콜록콜록 되는 분 주룩주룩 콧물 나시는 분들 저 아침마다 그래요. 모던 그레이 보여드릴게요. 플라워 그레이 보여드렸고 모던 그레이의 이 단아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모던 그레이와 저희 네이비는요. 지금 이 패턴이 굉장히 모던하면서 고급스러운데 마무리는 또 한 번 파이핑 처리로 완성도를 높였어요. 이게 시그니처 프리미엄 라인. 원단에 플랫넬이 주는 포근한 느낌? 부들부들 따뜻한 느낌까지 더해서 워낙에 토퍼의 두툼함은 어떤 색상 사이즈 하셔도 만족하실 거고요. 지금 그레이 패턴 역시나 톤온톤으로 앞뒤 없이 양면으로 다 쓰시는데 액자 프레임 패턴으로 여러분 딱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고요.